안녕하세요. 슈큐림입니다. 제가 전할 소식이 있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제 전 영상 보셨죠? 저는 해킹을 당했었고 그로 인해 약 10만원 어치가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신고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신고 기능이 풀리자마자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러나 답장이 오지 않았죠. 하긴 결과 복구 가는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. 신고를 막아놓고 어떻게 기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죠? 어이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참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영원히 안녕하도록 할 겁니다. 이제 중학생이기도 하고 잘하지도 않아서 접을 겁니다. 그럼 개정나종!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제 추억이 있기도 하고 제가 영혼 끌어만던 맵도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겁니다. 안 한다며! 내 맘이야! 그리고 제가 요즘 공부하고 친구들 간 약속 등으로 영상을 잘 못 솔리는 점 죄송합니다. 이제 최대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잼 굳이 욕을 해라! 물음표님이 강제 퇴장 당하였습니다. 끝!